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도 운 좋게 촬영 하나 잡았는데 콜타임이 오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알바 끝나고 자연스럽게 촬영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춥네요. 따뜻하게 입었는데 감기 안걸리게 몸조심하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지금 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이 청담동이에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1시간 빼먹은 거 채우러 갔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촬영이 먼저니까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촬영장은 인기있는 Telegram과 포기입니다. 참 기절이 이동되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뭐지.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파워축rut을 완성할 수 있어요. 준비하실 수 있을 때 펜사와 모세지의 정보가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위치를 찾아야 된대 여기는 예전에 많이 왔던데 아 이거 금방이라고 하는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락을 해볼게요 와우 또 일찍 왔네요 또 일찍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습니다 꿀차리긴 하는데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 전문용어들이라서 배도 미리 자료를 받아서 매끄럽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연습하니 살길이네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